자 그러면 뉴스상 지금 여러 곳에 또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인천, 월미도, 현충원 거기도 좋아요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이죠 제주도도 또 왕복꽃들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꼬집히는 때 뉴스 3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꼬집니다 여기는 연준이 빅스텝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어제 예고가 나온 거예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사실은 제가 어제도 뉴스 말씀드리면서 하루 있다가 연준의 3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사록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미리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죠 정례회의 의사록 3월 거를 보니까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pp 빅스텝이죠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 한 번 이상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 뭡니까 FMC가 6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FMC 의원들 다수가 연준 목표치 2%를 크게 웃드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른다는 거죠 너무 낮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당장 3월 회에서 50pp 금리를 선호했는데 뭐가 터졌냐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해버린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원래 50 하려고 했거든 근데 25pp로 갑자기 낮춘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 이제 강한 5조로 나온 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통화정책의 양대 수장이라는 게 대차 대조표 축소잖아요 큐티라고 하는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월 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 한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한도 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근데 이 한도라는 게 이제 이걸 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거의 천억 달러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양적 긴축의 월 상한선을 미국 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하는 게 적절하라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월 상한선은 3개월 정도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은 게 한 3개월 정도는 유효하고 그다음에 상한선을 올릴지 조절할지는 그다음에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연준에서 똑같은 일을 했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큐티를 했는데 그때 월 상한선이 500억 달러였거든요 500억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 예를 들면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재연장 안 하는 거 그게 있고 있는 것마저도 갖다 파는 거 그런데 있는 것마저 갖다 파는 것 같지는 않고 만기 재연장을 안 하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많아요 연준의 대차 대차 자산이 8조 9천억 달러까지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 18년, 19년도의 양적 긴축보다도 빨리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경로예요. 왜냐하면 워낙 급하게 늘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좀 연준의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 너무 급하게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재앙상태에서 정말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8조 9천억 달러 규모로 불어난 보유자산 중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흘려보낸 식으로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간다.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르면 5월 다음 회의가 끝난 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곧 시작한다는 얘기가 된 거죠. 지난 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을 대비해 7.9%가 올랐다는 건 다 아실 텐데 이게 연준한테 굉장히 심각한 걱정거리를 준 거고 그리고 연준에서 더 많이 보는 게 개인 소비지출 PC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거 뺀 건데 이것도 6.4%가 되어서 사실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이건 무색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고가 된 건데 공식적으로 이제 이사력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성장주가 다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미국의 10년 만기 금리는 또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어떤 매파적인 분위기가 잡히니까 우리 금리도 덩달아서 뚫고 있는데요. 우리 금리가 2013년 이후입니다. 지금 2020이니까 거의 10년 만에 국채 3연물 금리가 장중 기준입니다마는 3%를 넘어갔습니다. 3연물이 거의 제일 기준이 되는 건 거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3연물 금리 3연물 국채 거래가 거의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5년, 10연물로 만기를 좀 늘렸거든요. 미국채 기준물은 10년인데 우리는 3연물을 아직도 국고채 지표금리로 많이 쓰죠. 요즘은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좀 축소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째 마지막에는 2.94일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는 3.09까지도 올랐습니다. 거의 10년 만이라고요? 그렇죠. 3.0%를 살짝 돌파하는 수준까지도 올랐는데 이게 2013년 12월 12일 이후니까 10년 만이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네요. 8년 4개월만. 거의 10년. 네. 거의 10년. 이렇게 돼 있고. 5연물, 10연물, 20연물 다 올랐어요. 5연물 금리가 전일대배수 6.8BP에 오른 3.097, 10연물은 4.9BP에 오른 3.129, 계속 오르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서부터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얘기를 뉴스 3시간에 가급적 많이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의 대출금리, 변동금리에 바로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로 대출할 때 이 금리가 지표금리가 되니까 바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자금 운용의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실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기는 적금,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지만 대체로 보면 ELS 같은 거 있죠. ELS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타치를 안 하거나 이 배리어를 딱 지키면 3% 준다, 4% 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무의험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ELS의 지금 수익률도 대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금리에 연동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 투자하실 때도 아마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경우 금리가 올랐을 때 불리한 종목, 금리가 올랐을 때 비교력 유리한 종목 그런 거죠. 어제도 다우지수, 연 이틀 계속 그렇죠. 다우지수는 덜 빠지고 나스닥은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모든 금융 투자, 모든 투자에 거의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포브스가 세계 부자들 주로 발표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억만장자들도 이름들이 좀 나왔군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머스크 아니에요?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1위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원래 잿 베이저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이저스죠. 그래서 잿 베이저스는 오히려 재산이 좀 줄었고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머스크의 재산이 1년 사이에 33%가 늘었어요. 이거 뭐 다 주가 올라서 그런 거죠. 680억 달러? 82조 4,500억 원이 불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됐는데.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2,1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5조. 265조? 아, 좋겠다. 아닌가? 그런데 잘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잘 안 오는데. 사실 265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잿 베이저스인데 아마존 주가가 시원치 않았고 또 기부도 좀 했어요. 그래서 2위인데 이 사람이 1,710억 달러. 그러니까 208조. 그다음에 루비똥 모에 헤네시. LVMH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1,58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게이츠가 1,290억. 그다음이고 오마현인 워론버펫 형님이 1,180억 달러. 이렇게 해서 3위부터 5위고. 그다음에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1,110억. 세르게이 브린이 1,070억. 이건 다 구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 1,060억. 그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부자인지 몰라요. MS 최고 경영자를 했던 스티브 발머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창업을 했었나요? 그런데 수탁옵션을 많이 받았나요? 910억, 4억 달러로. 2부위 이제 9위가 됐고. 10위가 인도에 우리가 한 번 다뤘잖아요. 고용경 교수하고 릴라이언스, 캐시 안반이 907억 달러.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top10에 올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실 현실감도 없는 이 얘기를 드리냐. 이게 우리의 투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테슬라, 가장 좋은 투자처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BMH 같은 것들도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야, 루비똥 가면 없어서 못 판다는데. 그렇죠? 이 명품들. 명품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루비똥, 헤넷이 LBMH니까. 거기 회장은 당연히 더 부자가 됐겠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견조한 효과 흐름이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1년 연간에는 명품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때 시비권 밖으로도 거의 밀릴 뻔했다고. 워런 버펫도 이제 5위까지 올라왔어요. 왜? 버쿠셔 헤더베이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기에 이런 안정적인 주식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 전력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기술주만 폭등하던.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워런 버펫의 자산이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면 우리나라 1위는 카카오의 김범 소유장입니다. 91억 달러. 11조. 11조? 그게 1등이에요? 네. 공동 223위. 아,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네. 누구? 아, 더 있죠.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포부스가 약간 조사가 좀 미흡했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충분히 더 있다고 봅니다. 11조도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이죠. 11조 900원. 아,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포부스 부족해.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년에 2억 달러 감소한 거예요. 아, 그래요? 카카오. 아, 주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2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명예회장이죠. 8조 5천 달러.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스마일 게이트라고. 스마일 게이트? 네. 게임. 게임 하나로 그냥 68억 달러. 8조 2천 달러. 전역빈 창업자. 네, 네, 네. 스마일 게이트. 이 스마일 게이트는 되게 벤처업계에서도 유명한 게 스마일 게이트에 투자한 어떤 창투사가 있었어요. 네? 그 창투사를 스마일 게이트가 사버렸지.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창투가 됐어요. 스마일 게이트에 투자한 창투사가 있었는데 스마일 게이트가 더 멀어서 다시 창투사를 샀다고요? 네. 계열사화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홍라이 리운 미술관장, 어머니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분도 7조 6천 8백억. 그 다음에 동생인 이부진, 이서연. 호텔신라, 삼성복지재단 각각 맡고 있죠. 각각 10위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나무 뭐 이런 데 어떻게 됩니까? 두나무가 등장했죠. 두나무가 처음으로 송치영 회장이 37억 달러, 4조 5,100억. 여기서 약간 컷션 마크인가? 두나무 조금 저는 평가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 그 회사의 부회장도 2조 3천 100억. 여기는 뭐 평균 연봉이 뭐 얼마라더라? 3, 4억인가 뭐. 4억인가 그렇대요. 평균 연봉이. 두나무가 엄청 돈 벌드만네요. 그 다음에 게임업체 넥슨 창업자. 아유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김정주 NXC 이사의 부인인 유정현 씨가 이제 상속인이니까. 또 3조 5,300억. 그 다음에 백신 때문에 부자된 분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백신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SD바이오센스. 우리 그 매일 거의 매일 하는 그거. 네. 응급 자가진단. 자가진단 키트. 그거 만드는 데잖아요. 이 조영식 의장도 2조 8천억 원. 이거 뭐 100% 코로나 영향이죠. 자기 지분이 좀 많은 편이죠.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국 16위, 세계 1,341위 이렇게 돼 있는데. 억만장자로 분류한 2,668명이에요. 세계적으로 한국 부호가 41명. 그런데 아까 우리 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의 재산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11조. 11조.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이런 걸 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지. 그러네. 그리고 2,600명 중에 우리나라가 41명 정도라는 건 조금 우리 경제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건 아니에요. 꼭 그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 부자의 재산이 거의 다 현물 주식이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는 되지가 않잖아요. 부동산을 몇백조 갖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인데 우리 주식시장의 부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의 전 세계의 비중이 1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왜소한 상황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글로벌리 인정받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게 가족이 나눠 갖고 있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꽤 되는 거긴 하죠. 어쨌든 전 세계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는 스타 주식들이 그만큼 나오기가 힘들고 안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격차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조업 사이드가 할 때는 우리나라 부호도 세계 굉장히 관목할 만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독주 체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5억 등 안에는 되겠죠. 정프로? 5억 등? 세계 인구가 한 70몇 억 되나? 70억 원? 당연히 되겠지 자기는. 그럼. 2억 등 안에 갈까요? 그렇게 되겠어 징징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약간 화나는 뉴스인데 쌍방울이 급등한 주식 막 팔았어요? 아니 이제 쌍용차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 인수 전에 참여한다고 하면 주가 폭등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거 좀 약간 저는. 그래서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들이 상장 계열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쌍방울을 포함해서 연이틀 급락을 했어요. 고점 찍고 그렇죠? 쌍방울이 어제도 10.98%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전한테 9.35% 오르다가 장중에 16%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옆에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쌍방울 계열사 중에 아이오케이드 12% 빠져. 비비안은 8.6%. 제가 왜 쌍방울 차옥이 어디입니까? 용산공원 바로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본사가 아니고 비비안이 그래요. 비비안. 비비안이 쌍방울 계열사인데 미국보다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 거기는 쌍방울에 써 있어요. 나노수가 4%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계열사의 미래산업이 있대요. 여기 4.42%가 올랐고. 광림은 보압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사실 쌍용차 이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 업계에서는 돈이 안 될 걸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미래산업이 계열사인 아이오케이드 주식을 647만 주를 팔아버렸어요. 124억 원어치를 4일자로. 주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쌍용차 인수전 참여 이술 주가 급등하기 전날 종가 기준으로 55% 상승한 가격대로 팔았다는 거죠. 물론 파는 건 자유인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재료가 나오고 또 계열사 주가가 급등하니까 꽤 규모 있게 판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이 쌍용차 인수가 진짜 호재냐. 아니 그 산업원에서 그 많은 돈을 넣고 해도 지금 회생이 안 되는데 이런 규모가 작은 그룹 집단에서 한다고 해서 회생이 될 거냐. 물론 땅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마는 이게 정말 호재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재료와 함께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혼탁해졌다. 쌍용차 인수전이. 지금 KG그룹에서도 들어오고. KH 필룩스 쪽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쌍용차가 그렇게 어려운 기업인데 황금알을 나는 거의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지. 금융시장이 참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도 하고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Real, 더는 줄 알아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면 일상 mesh 그것도